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호접란 잎이 몇 도에 어는지 냉해를 입는지 11월 12월 두달 실험한 걸 보여드릴게요 책이나 전문가님들이 말할 때는 10도에서 18도 까지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복도 에요 아파트로 따지면은 아파트 복도 외부 복도에 해당하는 온도입니다 한번 호접란을 볼게요 여기는 지금 온도가 떨어져도 13도 까지 밖에 안 떨어져요 낮에는 또 밤에는 더 온도가 떨어지면은 제가 보자기나 비닐로 이 온도 유지를 해줘 봤습니다 호접란은 볼까요 이쪽 잎을 보시면은 하얀 부분에 검은색 반점이 나오고 있죠 이게 13도 정도가 계속 유지될 때는 이런 검은색이나 반점 이런게 안 나타났어요 근데 야간 온도가 12도 정도 됐을 때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검은색 반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온도를 밤에도 12도 까지를 계속 유지를 시켜 줘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잎 끝에 검은색 반점이 생기면서 조금씩 냉해를 입어 가고 있어요 또 냉해를 입은 잎은 또 이렇게 금방 떨어질 것 같이 상이 있습니다 호접란 잎이 어는 온도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서 11월 12월 꽃대를 올리실 때 창가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지 꽃대를 올리실 수 있어요 창가에 났다가 꽃대는 안 올라오고 냉해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창가에 있는 호접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잎이 이렇게 노란색을 띄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 냉해를 입은 겁니다 호접란이 병에 걸렸을 때 생기는 반점은 이거보다 더 진하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상태가 안 좋죠? 제가 12도 정도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계속 밤에도 12도 정도를 계속 유지해 줬어요 그래도 이렇게 얼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는 호접란은 12도 정도가 되면 잎이 냉해를 입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창가에 호접란을 놓으실 때 최저 온도는 한번 체크를 하고 놓아주세요 이 호접란은 지금 죽은 것은 아니에요 잎이 얼기는 했지만 뿌리 상태는 지금 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제가 실험을 다 마치고 따뜻한 곳에서 이제 20도가 되는 곳에서 이 호접란을 마저 기를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호접란인 어느 온도? 감사합니다 파랑이였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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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